찬원님이 전국노래자랑 초대가수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이 한반도의 중심 강원도 철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철원군은 올 3월 방송 예정인 전국노래자랑 철원군편 공개 녹화를 오는 2월 28일 화요일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예심 녹화는 공개 녹화일보다 이틀 전인 26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예심을 통과한 15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초대가수로는 이찬원, 베이로, 박해신, 이예리, 설하윤 등이 출연해 축하한 무대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